이 미겐 봉이가 이게 김왕아 여기! 김왕아! 야, 니 얼굴이 와 기르네. 니 많이 나니? 이보다도 너는 이 기미가 문제야. 기르긴 해 인상크림이라도 잔뜩 바르라 길디 안 와서. 발랐는데 훈련이 너무 많아. 명심하라. 너 이번에도 절 안 되면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. 재치자리밖에 없는 거야 알간? 야, 그래도 지금 동무는 참 느낌이 좋아. 나 군대 말뚝인 거 알고도 위로 없다고. 근데 탁본이 딱 날라리 갔다 왔네. 야, 길디 말고 너희 아버지한테 한번 알아보래라. 고통을 전선 보면 좋은 사내들이 바글바글. 얘네 아버지한테는 얘네 황진인가 모르네. 사내들이 줄을 깬 줄 알아야. 나긋나긋 다소곳하니 배신 씨. 알아? 오늘은 이걸 반드시 더럽히는 거야. 니 나이 아직도 세 손 세 입술은 낭치 않아. 야, 입술까지? 야, 나 너무 어색해야. 세 번만에 잠자리 가는 애들도 있는데 넌 벌써 다섯 번째 아니가. 그 묘한 분위기가 바로 연수인 거야. 어색하다고 세 돌에 떨면 남녀 관계 절대 발전하지 않아. 동지에서 끝나지. 맞아. 나 동지는 그만 만들어야 돼. 너놈의 군관들만 해도 벌써 확 한처럼 한 거야.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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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. 연락하자잉. 잘 알아. 유네를 반드시 환손이 돼서 돌아오는 거야잉. 알지? 직접 팔아다 주시기까지 고마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. 준비하자. 이루소 온다. 저 아비디오? 예. 네. 미안합니다. 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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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얼굴을 밀칠 수는 없어서. 다음엔. 연락 와갔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